안녕하세요. 뉴스티비입니다. 오늘은 바로 오늘도 짜파게티를 먹을거에요.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먼저 한입 와...냄새 땀 좋다. 와... 음!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서 이거 먹는 소리가 잘 들리면 짱 좋은데 좀 멀리 있어서 들리지 안 들리지 저도 몰라요 이거 짱이다 역시 아일러브 짜파게티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딱이다 물도 갖고 왔어요 자다 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물 물 물 물 음 음 안 돼 와 음 음 음 음 우주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다 역시 짜파게티는 언제든지 많이 먹어도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이제 건대기 뒤로 이렇게 먹어주겠습니다 이런 아랩 흰대 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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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다 갉아먹겠어 오늘은 이렇게 짜파게티를 다 먹어버렸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 영상 봐 빠이